채빅 퀴즈 티파니의 클리닉 카멜레온 김의 화려한 변신 김, 무슨 일이야?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니야 에이, 안색이 안 좋은데 응원할 수 있겠어?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데 열심히 응원해야지 빅토리아 응원단 여러분 곧 경기 시작합니다 응원 준비 응원 시작 레드 그린 옐로우 블루 핑크 고소 크레이 진 김 제, 죄송해요 김, 여기 있었어? 내가 응원을 망쳐버렸어 웃음거리가 됐다고 단장님도 이제 날 찾지 않으실 거야 김, 아무래도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티파니의 클리닉을 찾아가 보자, 응? 도움이 될까? 그럼, 가자 어서오세요,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저, 티파니, 저 좀 도와주세요 카멜레오는 주변 기온이나 기분 상태 혹은 의사소통을 위해 몸의 색깔을 바꾸거든요 그래요? 네, 피부를 당기거나 느슨하게 해서 세포의 구조를 바꿔서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색깔 응원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마음먹은 대로 색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 때문에 중요한 경기의 응원을 망쳐버렸지 뭐예요? 저런,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몸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피부부터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눈을 좀 살펴볼까요? 음, 잘 보이세요? 그러고 보니 요즘 눈이 좀 침침했던 것 같아요 아, 그랬군요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햇빛을 충분히 쐬지 못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아요 네, 부쩍 피곤하긴 했어요 일단 일광역 치료를 시작할게요 햇빛 조명입니다 음, 따뜻해요 왠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